충전을 누르면은 다이아와 시즌 원정 다이아를 통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시즌으로 이동. 시즌 충전을 하면 시즌 충전도 마치게 되는거죠. 간단하게 뭐 6300 다이아만 먼저 해보겠습니다. 50패씩? 50패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를 하나 먹었죠. 일단은 하나 먹었습니다. 삼광 가면. 근데 뭐 5000다이아 썼네요. 5000다이아. 누가 지르고있죠. 아쉽네요. 간발의 차이로 뺏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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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지금 한 30회 정도 한 것 같은데 운 좋게 하나 먹었습니다. 이 신병 의지를 좀 얼떨떨하네요. 이런 이런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